K-POP의 세계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국내 엔터사들은 아이돌 욕정에 그치지 않고 창작, 음악 활동, 연애 활동 등으로 이어지는 음악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팬덤이 SNS를 기반으로 탄탄하게 형성한 거죠. 지난해 국내 음반 판매량은 2020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하이브, YG, JYP, SM 대표 4대 기획사들의 성과가 어마무시했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K-POP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더 커졌다는 걸 증명해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국내 4대 기획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날개 달린 엔터 기업들의 행보와 관련 주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오히려 엔터 기업들이 퀀텀 점프를 달성하고 있어요. 작년 국내 음반 판매량은 9천만 장, 그 중 특히 주요 4대 기획사 앨범 판매량은 거의 6천만 장에 육박했는데요. 이런 좋은 성과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가수들이 지역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안에서 빠르게 키워낸 글로벌 팬덤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의 대표로는 국내 4대 기획사인 하이브, SM, JYP, YG가 있습니다. 이들의 작년 앨범 판매량은 전년 대비 2배는 거뜬히 늘었거든요. 앨범 판매량이 왜 글로벌 팬덤 고성장을 나타내주는 근거가 되냐면 지금 음반이 이렇게 팔리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최근 음원 스트리밍 시장은 포화 상태라 축소 분위기잖아요. 근데 케이팝 팬들은 열심히 음반을 산 거죠. 왜냐면 음원 자체가 하나의 굿즈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콘서트, 공연 죄다 취소되자 팬들은 앨범을 사는데 주력했습니다. 내 최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수익을 올려줘야 하고 내 가수가 다른 가수들보다 더 좋은 음원 순위를 기록해야 하거든요. 근데 케이팝의 수출 성과는 더 대단합니다. 2021년 기준 한국 음반의 수출 금액은 2.2억 달러에 달합니다. 근데 이게 2019년까지만 해도 1억 달러에도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3배만큼 증가한 기현상이 일어난 거죠. BTS나 블랙핑크는 한국 가수라고 하기엔 너무 세계적입니다. BTS의 연간 전세계 유튜브 조회수는 약 151억 회에 달했는데 가장 많이 본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 뒤를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미국이 뒤를 잇고 한국은 정작 6위입니다. 블랙핑크도 비슷해요. 블랙핑크의 연간 전세계 유튜브 조회수는 약 85.9억 회인데 국가별 조회수 순위를 보면 1위가 인도, 그 뒤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가 차지합니다. 한국 가수지만 정작 한국인들의 블랙핑크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연간 3억 회도 채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한국 가수들을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글로벌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진짜 시작될 위드 코로나로 이 분위기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투어 같은 콘서트 일정이 재개할 경우 케이팝의 글로벌 팬덤은 훨씬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요즘 콘서트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10일, 12일, 13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서울 공연을 개최했는데 오프라인 관객 수는 4.5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진행한 온라인 스트리밍과 영화관 실시간 상영 관객 숫자를 더하면 전세계 246만 명의 관객이 몰렸다고 하네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역량 확대 움직임도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시장에서의 파일을 키우려는 전략을 내세우는데 동맹관계는 국내 양대 IT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를 두 축 삼아 하이브와 와이젠터, SM과 JYP 이렇게 둘씩 갈렸어요. 네이버 편에는 하이브와 와이젠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SM과 JYP 엔터가 결합하고 있네요. 하필 IT 플랫폼과의 동맹 전선을 구축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한 케이팝 시장 확대를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큰 메타버스와 NFT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 쪽 동맹 전선을 볼까요? 최근 카카오 엔터가 SM 최대 주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보유 지분 18.72%의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화제였죠. 카카오 엔터는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SM 인수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JYP의 경우 SM 자회사인 디어유의 2대 주주라는 점에서 관계가 이어지죠. 디어유의 경우 팬 커뮤니티 플랫폼 버블을 서비스하는 회사인데요. 가수와 팬이 1대1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신저 기능을 필두로 향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의 성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카오 엔터, SM, JYP의 전략적 엔터 동맹 이면에는 앞서 동맹관계를 구축한 네이버, 하이브, 와이즈 엔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이버를 추구로 하는 이 동맹은 메타버스 플랫폼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이브의 팬덤 플랫폼 위버스와 네이버의 케이팝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인 브이라이브가 통합되었고 이 과정에서 와이즈 엔터가 가세한 것이죠. 정리하면 카카오 SM, JYP와 네이버, 하이브, 와이즈 엔터의 양강구도 엔터 동맹 이면에는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 이후 찾아올 리오프닝 수요를 1차적으로 공략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엔터사가 보유한 YP의 생애 주기가 길어지고 있죠. 가수 음원과 공연에만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합종 연행하고 있는 거고 NFT와 메타버스 사업 확장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합종 연행 구도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수혜주는 없을까요? 국내 엔터 산업의 고성장 수혜주로 하이브, JYP, D.O.U를 제시합니다. 하이브는 더 이상 BTS 음원과 공연 수입에만 의존하는 기획사가 아닙니다. BTS에 대한 유니크한 팬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위버스 플랫폼에서 적극적으로 집결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BTS는 이 팬덤을 기반으로 BTS IP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전개하면서 꾸준한 실적 성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하이브는 국내외 소속 아티스트의 IP를 웹툰이나 웹소설에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이에 따른 실적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 9천억 원과 3,576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8%에 달합니다. 음반, 음원, 콘서트 매출액 증가 추세와 더불어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150억에도 미치지 못했던 콘텐츠 부문의 매출액이 2021년 377억 원을 돌파하는 고성장 추세가 지속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브는 올해에도 다양한 신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NFT 플랫폼 구축을 위해 두나무와 미국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고 올해 중순께 NFT 사업을 시작합니다. 플랫폼에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의 IP 기반 NFT를 발행해 글로벌 커뮤니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콘텐츠 사업으로는 아티스트 IP를 월트 디즈니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 업체와 협업해 북미 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존 음반, 공연 수익을 넘어 아티스트 IP를 다각도로 활용해 커머스 매출 확대를 노리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같은 신사업 성과가 따라온다면 하이브의 고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네요. JYP 역시 아이돌 육성은 물론 아티스트 IP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구축에도 적극적입니다. D.O.U에 투자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JYP는 D.O.U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 2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네이버 Z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에도 3.07%의 지분 투자를 통해 걸그룹 엠믹스 월드를 구현했습니다. 여기에 JYP 소속 아이돌의 글로벌 경쟁력도 건재합니다. 최근 JYP 주가를 올린 주역인 8인조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는 요즘 발매한 미니앨범 오디너리를 통해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빌보드 200은 미국에서 발매된 앨범 판매량과 스트리밍 횟수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는데 오디너리는 발매 일주일 만에 전 세계에서 83.5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17억 5천만 회의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유독 미국, 메시코 등 북중미 권역에서 인기가 많은 아이돌이라고 하네요. 스트레이키즈의 사례 외에도 JYP 소속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팬덤은 나날이 확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안정적인 아티스트들의 인기와 더불어 DOU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신성장 동력 확보 노력으로 JYP 실적은 수년째 양호합니다. 2019년의 기점으로 연평균 30%에 근접하는 우수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해왔거든요. 이를 토대로 국내 4대 주요 엔터사 중 가장 높은 PBR을 책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JYP의 경우 실적과 향후 전망의 측면에서 큰 약점은 없는데 4년간 지속되어 온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주가에는 악재가 될 수 있긴 합니다. 지금 7, 8배에 호가하는 PBR이 오히려 주가 조정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JYP 엔터가 신성장 동력 확보와 주주가치 재고의 측면에서 향후 어떻게 주가 프리미엄 요인을 만들어 나갈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JYP가 2대 주주인 플랫폼이죠. DOU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버블 스마트 노래방 앱인 에브리싱 팬 커뮤니티 플랫폼 리슨 아날로그 손편지 서비스 DOU 레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DOU 역시 상장사입니다. 5회사 SM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주력 서비스 DOU 버블은 2020년 2월 런칭한 이후 약 120만 명의 구독자 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월 7, 8천 원 정도 하는 월 정기 구독권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DOU의 구독자 연령대는 10대, 20대가 86%에 달하며 구독자의 국적도 다양한 젊고 핫한 플랫폼입니다. DOU는 국내 엔터사들이 보유한 아티스트와 팬들과의 접점을 높인 이 플랫폼을 통해 수익화에 성공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20.46% 지분을 지닌 JYP가 DOU와 협업하거나 제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팬들을 모아놓는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향후 플랫폼에서 이모티콘, 송글씨 폰트 같은 디지털 아이템을 판매해 매출을 확보할 수 있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NFT를 판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획 중이기도 하고요. 팬성이 강한 커뮤니티라 가격 저항이 낮다는 강점도 있죠. DOU의 202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00억 원, 132억 원이었습니다. 다만 단기 순손실 244억 원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올해부터 자체 플랫폼의 본격적인 수익화 모델이 탑재됐으니 DOU의 올해 실적은 전년 대비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DOU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714억 원, 324억 원으로 전망되고요.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45.4%에 달합니다. 올해 단기 순이익은 283억 원을 기록해 본격적인 이익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회사는 2023년부터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니 이게 실제 이뤄질지 사업 진행 상황이나 재무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네요. 코로나19에도 공고한 글로벌 경쟁력을 기반으로 순이익 우상향을 실현해온 국내 엔터주들의 성장세가 기대되네요. 단기적 관점에서는 높은 기대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돼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글로벌 팬덤, 메타버스 등 신성장 동력에 대한 성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